손해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첫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 보장성 보험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보업계 상위권 대형사들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화재는 전년 동기 대비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각각 16%와 21%가량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장기 보험의 보험 손익을 38% 전년 동기 대비 늘리고 보장성 보험 월평균 보험료도 8%가량 증가한 것이 새 회계기준의 주요 수익성 지표인 CSM을 늘리는데 주요했습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단기순이익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9.5% 감소한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기 보험과 보장성 보험 신계약이 증가한 영향으로 CSM은 전년 말 대비 860억 원 늘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CSM이 높은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해 왔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도 장기 보장성 보험의 수익성이 나타나면서 한동안 송부업계는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허지은입니다.